오늘의 봉팡이 하나씩 짜고 있네요. 눈에 하얀 봉팡이 하얀 봉팡이 네 시작할까요? 오늘 극장을 보니 오늘 준비한 것들에 대해서 좀 짐작이 간신 게 있나요? 아 경호! 경호! 저희 오늘 지금 좀 멋있거든요. 오늘 약간 레이미 좀 춰야 될 것 같은데? 약간 경호 하나요? 오늘 갈려라 망탄의 주제는 최고의 팀 비밀 요원 찾기입니다. 비밀 요원이요? 비밀 요원 찾는 거예요. 왕스맨 그런 거 왕스맨. 자 우리 팀을 좀 나눠봅시다 일단. 자 그래 그냥 맡겨요. 뭐 고르시겠습니다? 저요? 전 이걸 고르겠습니다. 아 예. 하나 둘 셋! B, C, A, A, A 팀의 팀 명을 소개해주시면 돼요. 브레인이죠. 브레인이죠. 에이. 하자. 에이. 저희 뭐 브레인 아니면 뭐 BTS 하실래요? 네. B니까. 저희 BTS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방탄소년단 하자. 아니야. 우리는 우리는 하얀 곰팍입니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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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길다. 자막은 진지에요. 가요하면서 이긴 사람으로 가요. 가요하면서 이긴 사람이래 가지고. 아니. 안내는 지인 거. 가요가 요퍼. 가요가 요퍼. 가요가 요퍼. 가요가 요퍼. 저희 팀 이름은 김석진입니다. 자 김석진 팀! 아 이 형이 일부러 팀 하면 이긴 적이 없어요. 빨리 해봅시다 우리. 팀 이름이 정말 와야하는데. 일단 무슨 게임인지 모르잖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그냥 들어가는 거야? 아니 몰라. 올라와, 올라와. 자 갑시다. 오! 올라와. 올라와. 자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오는 거야? 올라와. 자 준비됐어요? 자, 한번 멋있게 돌아가오세요. 오케이. 잘 준비됐어? 야, 청혼? 자, 청혼이 없대. 아, 중간에 가요. 여기있어? 그러시죠. 방어들 빨리 왔어. 뭐 하는 거야?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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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자, 찍어, 빨리, 얘들아. 오케이. 고. 야, 핸드폰, 핸드폰. 밤밤밤, 밤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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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밤. 오. 불가. 오케이.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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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뭘 써야 되는 거야? 하, 하아. 야, 언제 끝나? 야, 탕구역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 형, 우리 집이에요. 야, 개인 매트를 해, 형. 개인 매트를 해, 형. 야, 탕구역으로 넘어가자. 야, 올게 50천에만큼 그만하나. 야, 50천에만큼 그만하네. 야, 50천에만큼 그만하네. 야, 내 기분 따라오기로 가라 자, Province mica 아 진짜 궁금하지 말라고 축하해, illION 내려와 내려와 야 연다 오케이 찍어 찍어 일단 찍어 스테이지 2 야 야 V 접수할 경우 감자 뵈니까 잘 보고 해 야 야 이거 내가 평가에 무서운데? 아 무서워 야 V V 하지 말고 야야야야야 야 야 무서워 무서워 같이 가 야 무서워 무서워 같이 가 야 이거 내가 평가에 무서운데? 무서워 무서워 같이 가 야 얘들아 어딨어 얘들아 나 마스터 점수 성공했어요 오 야 나 점수 차감 됐대 형 저 두 개 했어요 어디 오 야야야 하지마 야 미안해 점수 차감 됐다 얘들아 미안하다 야 나도 차감 됐어 괜찮아 하나 더 있는데 이거 또 차감이에요? 아 이거 V네 형 만져보면 V가 있거든 야 야 만져보면 V에 M이 있네 그래 야 나 하나 성공했어 거꾸로 한 거야? 오 감독아 뭐야? 아 이거 뭐야? 아 이씨 카메라 감독님 아 진짜 야 몇 초 랩 남은 시간? 야 20초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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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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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마지막 세지트 감사합니다. 쉽지 않은 상관의 움직임은 어디요, 어디요? 30초 남았어! 빨리 빨리! 이거, 이거, 이거 ila, you got this 요기 있어, 여기 있어 성공 성공! 어디, 어디? 여기야, 이거잖아, 이거 아니야, 아니야 요기 그런데, x5 아, 아, 아... 단발머리 아줌마 30초, 일단, 일단, 클리... 들어간다, 들어간다 10초 남았어, 10초 남았어 일단, 일단, 이따, 이따, 이따 클리어한다? 어, 클리어 10초 남았어, 10초 남았어 형, 저는 못 찾았는데 아 됐어 됐어 그냥 들어가도 돼 시간 안에 끝내야 돼 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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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정도야? 무서운 거라고 하는 거야? 한 명이 점수가 굉장히 낮네 제형이요? 제형이죠 당연히 그러면 뭐야 이거 뭐야 이것도 제가 잘하셨습니까 형님 야 레이저 피하래 레이저를 건드렸을 경우 처음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야 건드리 마 레이저 건드리 마 야 레이저 건드리면 모두 출발점 야 레이저 건드리 마 아 팀이 잘한다 팀이 잘한다 팀이 잘한다 팀이야 아 팀이야 야 팀이야 야 팀이야 오케이 좋아 건드리 마 아이 진짜 아 죽여 죽여 진짜 죽이라고 미안하다 미안하다 건드리 마 아이 진짜 아 죽여 죽여 진짜 숙이라고! 미안하다 미안하다 위에 있어 위에 있어 아 설마 나 아니야 나 아니야 야 다 돌아가! 돌아가! 돌아가 돌아가 다시 가 다시 가 빨리 빨리 시험 좀 야 시험 좀 빨리 가 야 제이형 야 제이형 진짜 아 제이형 이잖아 아 제이형 이잖아 아 제이형 이재! 아 제이형 이재! 야 몇 번을 이렇게 해야지 안고요? 아 제이형 지고 가 아 나 몇 번을 여기 도착했다 다시 돌아가는 거야 나 도착했을 때 빨리 와 야 빨리 가 시작 뭐야 왜 야 왜 진짜 아 진혁 아 진혁! 왜왜왜 안 닿았어 안 닿았어 우유우 우유죽 야 타움이 짧으면 이것도 못하면 Avatar야 3gom 3п1 어 연 야, 별거 아니네. 야, 별거 아니네. 안에서 난리가 났더라. 야, 별거 아니네. 야, 별거 아니네. 야, 별거 아니네. 안에서 난리가 났더라. 뭐야, 이제 점수 나오는 거야? 360점이면 높은 점수 가요. 이분들 먼저 가십니까? 저 진짜 만족할 수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두 명이 레드를 선택하셨더라고요. 저희들인가요? 그러니까 300점 이상이 레드네. 두 명이 레드네. 너는 블루. 여러분, 이게 레벨이 있어요. 야, 봐봐. 화이트, 옐로우, 그린, 블루, 레드. 이거 태권도 띠 같은 거야. 흰띠, 노란띠, 초록띠, 파란띠. 블랙이 안 됐네요. 블랙이 나오려면 혼자 들어가야 돼요. 아, 그래요? 들어가자마자 싸우더라고요. 너 앉아, 비켜, 비켜, 비켜. 여러분, 장구형으로 너무 빨리 낸 거 아니야? 아니요. 우리 팀이에요. 우리 팀. 야, 개인 배틀야, 이거. 개인 배틀이야. 아니야. 야, 둘이 하나 다 하자. 띠, 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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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몇 점 맞은 한 번. 여기 좌측에 있으면 핵포법에 한번 열어주세요. 아, 이 정도는 얘기해줄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3명이 나와서 분리했던 게 들어가면 이게 들어가면 이게 이 핸드폰을 대야 되는 데가 있는데 이게 따닥따막 붙어있어요. 근데 저희가... 아니, 거의 뭐 얼굴을 맞대면서 이제... 벽에다가... 우리 친구들... 벽에다 막 이러고 있을 거 같아. 이러고 있었는데... 세 명 다 따닥따막 붙였어. 어우, 야, 야. 아, 이렇게 놀라고? 얘 왜 끝까지 아직도 게임을 하고 있어. 얘들 봐가지고... 자,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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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 아니야, 귀찮아요.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어? 어디쯤이에요? 이거... 여기, 여기. 여기다. 여기. 지금 일단 여기에. 굳이, 나 이거 얼굴이 계속 걸렸다고. 아, 정국이 본다. 야, 정국이 본다. 내가 안 보인다. 아, 정국이 본다. 아, 정국이. 아, 정국이 비겁하게 하네. 정국이. 아, 정국이. 한 번에 안 다치면 어떤가? 다치면 어떤가? 다치면 어떤가? 다치면 되게 좋은 거 같은데 어떤가? 자, 지금. 지금 들어왔고요. 뭐야, 이거? 뭐야? 거긴요, BTS죠. BTS. BTS구나. 우리 브레인 팀 하자. 접어놨어. 브레인이 더 찰진 거 같아. 그래, 브레인. 아니, 빙스맨 하자, 빙스맨. 여기가 빙스맨. 야, 어디, 어디로 써야 돼? 아, 이리 가하면 돼요? 형, 여기 저 가세요. 야, 이게 어디야. 어디야? 또 어디 있어요? 여기 뭐. 여기 말고 또 어디 있어? 몰라. 왜 안 바뀌어, 얘. 아, 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금. 솔직히 방탄 치료 같은 거 한 번도 안 해봐서. 싸우겠어. 시대 되게 한다. 자, 슈가 형 형이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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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싸우게 됩니다. 형, 59초 나왔어. 어, 벌초 하는 거 같다. 15초. 형, 나가야 돼요.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다음 구역. 넘어가, 그렇지. 그렇지. 한번 보다 보다. 여기, 여기거든요. 아, M을 찾으래. 잘한다. 야, 야, 너 이런 거 잘한다. 뭐야, 이거. 어둠이거든요? 야, 야, 완전 오는데? 여기 있다. 야, 진짜 아무도 안 오는데? 잠깐만, 야, 야, 야. 이게 뭐야, 이거? 아, 이거 보이는 거 웃긴다. 태용이. 야, 태용이 어떻게 하냐? 내가 왜 찍고 싶은데, 세분 없나? 야, 근데 저기는 되게 지구적 조용하게 플레이 안 해. 야, 얘 막 카메라 끄고 있어. 카메라를 왜 돌려? 아, 일부러네, 김태형 이거. 아, 그래, 카메라 빚때메. 아, 얘는 반칙 쓰는데요? 야, 나 오늘 화면이 안 보이는데. 이걸로 봐야. 야,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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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M, M, M. 어떻게 찍지? 어딘데요, 형? 아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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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잠깐만. 이건 안 됐다. 잠깐만, 이거 V인데. V 갖다 대면 안 돼. 어, 여기. 여기 있다, 여기. 여기 있다,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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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손 좀. 됐어? 네, 손 가있어. 됐어, 됐어? 야, 김태형 이거 카메라만 더 뒤지으면 진짜 마이너스입니다. 아, 이거 진짜 반칙이야. 아, 이거 진짜 반칙이야. 아, 진짜 또 이러네. 반칙했어, 반칙했어? 아, 진짜. 카메라를 불을 켜가지고 게임을 얘기하려고 해요. 이거 일로 자꾸 불을 켜고 있어요. 이거 세번째, 세번째. 자, 이렇게 지금 감독님이 세번째 닫고 있어요. 이거는 마이너스 10번씩 해야 됩니다. 이건 진짜로 점수 깎아야 됩니다. 인정합니까? 인정하시죠, 이거. 감독님 인정하셔야 됩니다. 아니, 이거 암실인데 보니까 딱 보니까 암실인데 카메라 불빛으로 보면 안 되지. 감독님이 승낙하셨습니다. 감독님이 정관독님이 정관독님한테 어떻게 해석한 것 같은데?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독님, 정관독님의 확보성을 missed. 안내믄 한 분은 1,2m,4m. 그래서 sont 문과吉他, 스포쪽에서 1,3m. 제가 알아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전하시고, 이 은정의 은정에서 1,2m,2m,3m,3m,1m,1m,1m,2m . 그래서 이 요새는 모든 것을 가진 것과 손을 찍어줘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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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이거를 내가 깨달았기에 망정이지 아니면 모두를 몰랐어 뭐야 뭘까 아 뭐야 으 으 2 아 아 아 아 야 야 아 아 아 아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아, 어떡해. 누가 해야 돼, 누가 해야 돼. 자, 쉬어, 쉬어, 이리와. 쉬어, 쉬어. 잠시, 숙여. 우와! 자, 이리와! 도망! 가자, 가자. 한 명 더 있어야 돼요. 내가 걸렸어, 내가. 야, 됐어? 네, 됐어요, 난 됐어요. 어떡해, 이거. 이거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점프! 가자! 자, 이제. 자, 미션 클리어. 자, 찍어, 찍어, 찍어. 와야, 찍어야 돼. 와야, 찍어야 돼. 아, 재밌네, 이게. 아, 재밌다. 좋은 게 더 재밌다. 야, 좋은 게 더 재밌다. 야, 너네 진짜 못한다. 태화. 태화, 너 사이치는 거 계속 잘 봤어. 자, 그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태형군은. 태형 씨, 왜 그린입니까? 자백하시죠. 자, 자백하시죠. 어, 들어가면 자백할게요. 네, 들어가면 자백할 겁니다. 그, 아까 그 방에서 썼던 반칙. 저거, 반칙쟁이야. 몇 점을 까나요? 5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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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칙이 너무 컸습니다, 그거는. 나, 나 진짜 열심히 했는데. 계속 최저팀보다 내가 나죠. 슈가 씨도 같이 팀이기 때문에 같이 깔라고 했으나 점수를 늦고 안 까기로 했습니다. 나 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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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면 178점이야. 까면, 까면 178점이야. 까면 178점이야. 나 진짜 열심히 했는데. 바로 다음 주 준비해볼까요? 나도 싸우. 재밌어, 재밌어. 재밌어. 자, 일단 이번에는 초급자였으니까 다음에는 중급자로 가시죠. 갑시다! 자, 레몬 전국 크레인 팀 들어갑니다. 여기, 여기, 여기. 어, 야, 됐어, 됐어. 나 안 돼, 나 안 돼. 한 번 더. 아니, 이거, 이거 몰라. 컷치해. 지문, 지문. 야, 뭐야, 이게? 야, 이거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닌데? 아, 쏴지네, 쏴지네, 쏴지네. 아니, 너 이래서 싸운다 그런 거구만. 나, 그죠? 자기, 했던 거 다 뺏고 있고, 서로. 아, 저, 정국이가 충분히 뜹니다. 그냥 정국이한테 져줘야 돼요. 네, 차이만 좋아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 나는 그 M이랑 V. 아, 거기에 갈려요. 거기서 이제 이 친구가 반칙을 해가지고. 카메라 V를 찍으면 안 되잖아. 아, V를 찍으면 안 되잖아. 아, V 찍으면 안 되잖아. 싸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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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워요. 총으로 때리고 있어요, 지금. 20초, 60초. 야, 이게 막상 우리 둘이. 야, 이게 우리 둘이야, 이게 우리 둘이야. 안 돼, 전두국 보관이야. 야, 또 많이 쓸 거야. 28초. 가자, 갈래. 가자, 가자, 가자. 야, 야,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남진이 형 진짜 웃겨. 똑같이 형이랑. 야,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이게 이럴 수밖에 없어. 제가 마지막에 이러다가 호흡이 왔다. 쭈디바 할 거야. 호흡을 통해 어둠으로 진입해서. 야, 네가 먼저 와. 야, 이거 말고 M만. M? M만, M만. M만? 어, M만. 오, 야, 야, 야. 왜? 뭐야, 이거? 왜 내려가, 왜 내려가? 아, 아니, 이거. 야, 이거 어떻게 찾아? 병을 더듬어야 해. 아, 이거 감독님이잖아. 죄송합니다, 감독님. 하하하하하하 카메라에 대고 있어. 벽, 벽 더듬어. 벽 더듬어서 V 모양이면 하지 말고 M 모양이면 해. M 모양이면 하라고. 아니, 도대체 V는 어디, M은 어디 있다는 거야? 그냥 손으로 만질 수 있어. 나 지금 두 개 했거든요. 아, 그래? 네. 어디, 어디? 형, 여기, 여기, 여기. 만져봐야 할 것 같아. 여기, 여기. 어디, 여기? 아니, 이거야? 이건 V잖아. 아니, V 아니에요. M이구나. 야. 형, 여기도, 여기도. M.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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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이리 와, 이리 와. 아, 여기. 오, 미안. 때렸어. 남자가 정국이 때렸습니다. 정국이 얼굴, 팔꿍치로. 남자가 광대를 반격했어요, 정국이가. 팔꿍치로 반격했습니다. 야, 얘네 팀플을 같이 잘하네. 여기. 여기, 여기. 고마워. 고마워. 아, 저거. 어, 여기 가야다. 유찌 어디 가했네? 아니, 안 있어요, 거기. 여기, 여기, 여기.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우리 좋아. 어, 여기, 여기 있다. 어디? 여기. 여기? 오, 예스. 다 한 것 같은데? 다 했죠, 우리? 다 한 것 같은데? 됐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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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다 한 것 같아, 다 한 것 같아. 너무하다. 자, 중민이 생각보다 차분하게 갑니다. 여기 자, 여기 자. 확대해야 된다, 확대. 차분하게 가자, 차분하게. 차분하게 가, 남준아. 남준아, 너는 흥분하면 안 돼. 남준아, 너는 흥분하면 그냥 너는 끝이야. 어, 남준아, 남준아. 남준아, 남준아 턱 났어, 턱 났어, 턱 났어. 진지해, 진지해, 진지해. 남준이 턱 나온 거면 굉장히 진지해.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 턱이 났을 땐 딱 두 가지입니다. 정말 진지하게 무언가를 해결하고 싶거나 정말 진지하게 내가 멋있고 싶거나 아니, 랩몬 하는 분이 굉장히 정수만 높습니까? 정수만 높습니까? 랩몬스터는 마지막 방에서 죽었을 겁니다. 정국이가 화낼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아, 형! 형, 그냥 가만히 있어요. 해골, 해골, 해골. 혹시 해골 보면 알려줘? 아, 해골 없는데? 아, 안 보여. 아니야, 이거 안 보여. 해골? 진짜 안 보여. 일단 네 거만 열심히 하고 있어. 찾았어? 응. 아니, 찾았는데 안 돼. 이거 눌러봐. 그 안에 있는 걸 확대해서, 쭉 확대해서 눌러봐. 이렇게. 찾았어, 나 못 찾았어. 어떡하지? 아, 나 진짜 못 찾았다, 이거. 나 두 개 했다. 했어? 나 두 개. 33초. 나 세 개? 맞아. 형, 20, 26초. 우리 가야 돼요, 그냥. 형, 가야 돼요. 오케이. 가야 돼, 가야 돼. 가자. 가자. 넘어가자, 넘어가자. 돼야, 돼야, 돼. 가자.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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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마지막 방이다. 마지막 방이다. 이게, 이게 진짜, 이게. 야, 이거 한 명만 가면 되잖아. 어, 내가 갈게요. 야, 아니야, 이거 같이 찍어야 돼. 아니. 형, 저거 와요. 형, 저거 와요. 나 갈게, 나 갈게. 형, 데이지 말고 와야 돼요, 절대로. 어, 위에! 아! 남짓이랑 갈렸다, 남짓이랑 갈렸다. 남짓이랑 갈렸다, 남짓이랑 갈렸다. 아하하하. 똑같아, 똑같아. 똑같아, 똑같아. 똑같아, 똑같아. 나 부절 안 들고 있어요. 158초. 머리. 머리 조심해, 머리. 다리, 다리. 아니, 아니, 아니. 어, 아, 되었어. 되었어? 되었다고. 아우, 너무 좋아. 다시. 아, 이거를 누르고 다시 가야 되네. 아, 다시. 아, 그렇게. 아, 그렇지.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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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야지. 다리. 아, 알았어. 알았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아아아악! 아아아악! 하하하하하하하하 잘 날짜기, 남짓? 남짓이랑, 남짓이랑 가? 아니, 왜 이렇게 가? 한 번이야? 오케이, 아니. 나 여기 못 나가고 있어. 나 여기 못 나가고 있어! 아, 정말 예상대로 남짓이가 맨 마지막에서. 한 번 더 올리면 진짜 사랑한다, 남짓이 형. 아니, 형! 아니, 아니, 아니. 너 먼저 가. 아니, 형이 먼저 가야 돼요. 그래야 성공해요. 아니, 형이 제일 고득점이래요. 아, 그래? 진영이 제일 고득점이래요. 진영이 제일 고득점이래요. 아, 다들 다들. 진짜. 몇 점이야? 몇 점인가? 이렇게 해서 우리 김석진 팀이 1대1인 겁니다. 아, 대박이다. 김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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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 아, 없구나. 여러분, 아직 스크린 에이전트 달려면 그냥 끝나지 않을까? 오, 진짜? 로봇이야? 진짜요? 아, 너무 좋다. 자, 바로 오빠의 두 번째 미션으로. Let's jump! 자, 점프 안 해요? 하나, 둘, 셋! 이앗! 아하, 눈부셔. 여러분, 달려나 방탄 시크릿 에이전트 편. 우리 두 번째 게임. 자, 여기 뭔가요? 여기. 이거는 카트로 해야 되죠. 카트로 카트 아닙니까? 진짜, 진짜 레알 카트네요. 자, 제가 볼 때는 우리 스타트 자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전 게임 1등 순서대로 자리를 정하는 게 어떨까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죠. 아니, 이거는 솔직히 가위바위보 해야 돼요. 이건 가위바위보 해야죠. 자, 대표 나가세요. 자, 우리 팀의 리더. 김석진. 김석진, 갑니다. 김석진, 갑니다.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와우. 와우.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와우. 2등. 2등. 자, 첫 번째 투자. 김석진. 자, 하나, 둘, 셋. 김석진. 가자, 가자. 됐다, 가자. 빙스맨.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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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이제 뒤로 걸러놔 주시고요. 뒤로, 뒤로, 뒤로. 가실 수 있으니까. 아, 김석진.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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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태용이 잘 달린다. 야, 좋다 이 코스. 빠밤. 빠빔빰. 빠빔빔빔빔빔빔빔빔빔빔빔빔빔빹. 형이 암몬으로 날리는데요, 형이 잘 탔다. 형 잘하는데? 형 잘하네.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정수아, 화이팅. 어, 진이 형 역대하라. 안 돼, 정수아, 안 돼. 멋있다. 역대했어, 진이 역대했어. 여기야, 여기야. 자, 진이.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후회, 빨리 가요. 이야, 너무 이겨. 이야, 유키오 멋있다. 히히히히히히 왠만의 すげ Uh- Kryo, 아 재밌다! 아 재밌다! 아 재밌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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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간다! 야 간다! 야 간다! 고! 고! 우와! 간다! 좋아 괜찮아! 으윽! 으윽! 나를 해야 되나 가자! 야야! 야야야야야! 야야야야! 야야야야! 야야야! 으윽! 오, 30대. 오오, 잘했다! 김석진, 김석진! 죽을 거야. 나 네가 죽어가etch. 이게 이렇게ака있을다. 김석진 팀 2등 우리 A팀 3등 뭐야 뭐냐 빙스맨 빙스맨 팀이 해서 이렇게 결과가 났습니다 여러분 최종 결과 한번 잠깐만 최종 결과 어떻게 돼요? 발표해 주시죠 그래도 저희가 높지 않나요? 나는 나쁜 짓을 하면서 한 적 없는데 다시 한번 스포츠맨십을 강조하면서 교훈을 주는 거죠 차가 30점 차이가 나요 만약에 감점을 안 당했다면 이겼겠죠? 이겼죠 이겼죠 자 서로 손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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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1등에게 상품이 있나요? 오 있는데? 오 야야야 야 딱 크기가 RC칸데? 야 RC카다 RC카 야 RC카다 저거 100%다 오 야 형 선생님이 RC카다 세금이 아니야? RC카 RC카 뜯어보죠 여기서 현장에 가보실 RC카 재밌겠다 아니 아니 우와 우와 야 RC카 야 부가티 야 부가티 야 부가티 부가티 잔치 잠시만요 형 우리 또 몰아주게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 몰아주게라 몰아 주게 아 진짜 몰아주네 야 야 야 야 지휘해 으 아 으 아 아 아 아 어 어 4 4 5 5 으 어 어미 이걸로 어미 이걸로 부끄럽습니다 아 저 왔다 다시 한주 이기則 아이 유정의 해삼 비옷고 쉬입니다 아쉽다 아쉽네 에스프라이버 박치미씨 어때요 기분이? 아 이거 마지막에 극적으로 이겼는데 네 다 우리팀 멤버들 운전 연습을 해야할 것 같고 여러분 항상 안전운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그럼 안전하면 운전하면 끊을까요? 안전 운전! 에코 에코 드라이브 에코 에코스파위 에코 에코스파위 에코스파위